하이찬 똑딱이 비엔 양 무바이 이건 뭔데? 미스커피 무슨 향이에요? 이거 믹스커피 냄새 나는데? 잣? 엿 아니야, 엿? 자 그럼 우리 인사 먼저 해드려도 돼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렛츠 겟 크래지!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저희가 트랜스 온 레이션 챌린지를 하게 됐습니다! 트랜스 온 레이션! 다 어떤 건지 알고 왔죠? 알죠, 알죠, 알죠.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다리를 얼마나 올려야 해. 바람이! 짜잔, 오케티! 질리스 온 레이션! 어우,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영상을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하시지? 했는데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죽어 있으면 안 돼. 엔지 루아 못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같은 팀 안 돼야지, 뭐. 팀 배정 한 번 해드릴게요. 베트남, 수연 씨, 루아 씨. 루다! 세이 씨! 어머 어머, 우리 팀 망했다! 둘 다 제일 못 할 것 같은데. 뭘 못 해! 네! 네. 네. 인도네시아. 잘할 것 같아, 둘이. 우리 둘이. 인도네시아 어딨지? 네. 네.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 네, 알게 확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만족합니다. 우리 만족하죠? 네, 만족합니다. 제 9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엘리 언니, 엘리 언니. 왜 그래. 이 팀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아, 저희요? 재능이 있어요. 의왼데요? 오, 감사합니다. 빨리 이어서 오를 안 하고 바로 가겠다. 오. 우리도 하지 말자. 아니야,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는 잘 해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대절대절이 노래가 빠르지가 않아서. 왜 이래, 자신 없다며. 오늘 가득착해 집어서 자신감이 풍부한 거야, 정말? 알겠어, 그러면 리허설하고 정말 완벽하게 하자. 리허설하면 틀리지 말자. 그래. 안전하게 하자. 오케이, 그래. 하! 아, 웃겨서 못할 것 같아. 패스 출발! 와! 후딱쭈! 와우! 진영 그저 주토에 진영 그저 주토에 진영 그저 주토에 진영 그저 주토에 그래. 아, 나 잘못했다. 너 잘해야 돼. 탁할 수 있게 하얗지 덕는 미친 땡땡! 야, 큰일 났다. 테터클라 마이퍼 진짜라 마이퍼 진짜라 마이퍼 공짜! 뭐라, 뭐라, 왜? 언니 무려한 머릿속에다 금방 앞이 팡팡! 우와, 잘한다! 탁주 탁주 탁! 언니 우리 잘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다 해줄게. 초이마 초이마 깡어이 초이마 초밥 부하 꾸딱쭈! 꾸딱쭈! 귀여운데? 초밥 부하 꾸딱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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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귀여워? 랩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어디서 뛰어야 되고 이거를 모르니까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 리허설 안 하면 큰일 날 뻔 했어. 그래, 리허설 안 하면 큰일 날 뻔 했어. 꾸딱쭈! 꾸딱쭈? 저희가 제일 좋아, 꾸딱쭈! 나도. 꾸딱쭈? 완전 살려서 해주세요. Sure! 좀 조달아. norm Break. 뭐하는게? 잘 어울려 진짜 나가 나 아파 링링 ON YOUR MIND 무려한 놀이 속에다 중단과 삐팡팡 하루도 상관 무리아 택수 택수 놀라긴 해도 I want it more 이젠 다 살고 짬뽕을 시켜봐 세상 I want it more 제이마 제이마 짱어이 예 활라 불안해 부족한 바다 우여함이 풀면 네 잘했어 1, 3, 3, 2 와우 미스테리에 미스테리에 범유단아 까다롭다는 다 비사기타 아다시 베이베 바보룩 바보룩 1% 와 잘한다 2% 미스테리에 고맙다 다음 3% 5% 2% 1% 2% 2% 2% 1% 2% 3% 2% 3% 네 자 Come on, that's a good one 어떤 마이 와이 호자이탈리오 양이 없네? 생각해볼수록 놀라운 그런 건 아 있지 우짱니 예 예 예 Come on down 내 복수 그딴 좀 샘참 꽃이 나오지 말 거 있어 I know you want it 하이참는 못 가입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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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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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ome on, that's a good one 아쿠마우야 러루파사자들 초보영구마루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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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 떠눌어 막힌 파이티과 마이티 앤모어 초바 구타쭈 어 우리 잘했지? 나쁘지 않았어 우리 틀렸나? 난 안 틀렸어 일단 우리도 안 틀리지 않았냐? 구타쭈 구타쭈 여기 1점이오 Max time... predictive 만점 만점이오 좋은 흰 두 개 틀려 Sure 미국의 나라의 아이들 일단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여기에 왜 말하지 않았어? 야, 수상 소감인 줄 알았다 네, 감사하구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온엘 불을 불러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구요 앞으로도 좀 이 초밥 부하 꾸탁추 다주를 불러볼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꽃도치 너무 좋아 제 맛보면 되나요? 저 맛있는 냄새가 엄청나요 맛보면 되나요? 잘 먹겠습니다 오 야 커피 냄새 되게 좋아 너 좋아할 것 같아 고수어 마셔도 되니?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때? 달달해? 달달해요 근데 그렇게 달지 않은데 아니 먼저 볼래 오 진짜 맛있어 오 두리안 언니 두리안 먹어주세요 냄새가 두리안이야 언니 두리안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냄새는 안 좋아해 두리안이야 어때 언니 먹을래? 나쁘지 않은데? 두리안을 좋아하는 멤버들이 엘리언니, 루시, 세이 루아 저희 회사 1층에서 두리안을 퍼먹었다니까요 셋이 다 퍼먹었어요 숟가락으로 아니 근데 그날 하루 동안 두리안 냄새밖에 안 났어 연습실에서 되게 맛있다 보여 야 이거 코코넛 향은 대박이야 나눠 먹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향이 엄청 좋아 코코넛 빠져 야 이거 진짜 맛있다고 얘랑 커피랑 먹어보고 싶어 야 아 언니 뜨거워 뜨거워 잠시만 언니 잠깐 한 번 봐 더 뜨거워 아 루아 커피? 이거요? 이거요? 고양이 동컵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거랑 이거랑 커피랑 뭐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베스트다 이거 커피랑 이거 여기 2분은 카페 오셨어요 여기 2분은 카페 오셨어요 여기 2분은 카페 오셨어요 아니요 오 진짜 맛있어 이거 두 개 음 뭐야 음 네 라면맛이다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좀 느리웠긴 했다 음 고기가 진짜 느렸어 음 우리나라 아 이 향이다 잘 먹네 이거 향이 진짜 좋다 야 이거 고기도 같이 먹어야지 근데 원래 면이 이렇게 근데 원래 이게 쌀국수면 음 음 우리나라 쌀국수랑 다르다 음 음 음 음 왜 이렇게 맛있어? 라면맛이 원래 안 맛있어 달라 맛이? 저기요 이거 면 안 익은 건데 드신 거 같은데? 어 안 익었어 아 뭐야 원래 저렇다는데 누구야 나한테 원래 저렇다는데 안 익었는데? 야 막이 안 익었어야지 먹는 건데 진짜 웃겨 이거 완전 잘 익었다고 아 그게 좀 잘 익었어? 나 지금 목에 걸렸어 저거 안 익은 거 심지어 안 내려가 나한테 원래 저렇다 이거 아무도 안 먹었나? 죄송합니다 미안 진짜 잘 익은 거 먹고 맨날 하나도 안 넣었네 어 그땐 너 먹었잖아 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볼 사람? 난 먹어볼래 몰라 아 잠시 무엇이죠 이거? 아 바나나 아 이게요? 아 이게요? 어 잘 부셔 먹네? 나 안 부셔져서 먹으려고 한 건데 이거 왜 안 바나나 바나나 아 언니 아니 난 이게 안 부셔져 아니 이게 안 부셔진다 그래서 먹어보라는 건데 너 어떻게 부셨어? 약간 엿 그냥 계속 아니 아니 뜯지라고 야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리니? 싸움하고 있다 언니 턱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엿과 젤리의 사이? 우리 언니를 사셨어요? 엿과 젤리의 사이가 아니라 엿이야 엿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또 저희 노래 데즐데즈를 불러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간식들도 너무 다 맛있었는데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외 팬분들 만나러 또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서 먹을게요 기다려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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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